대전과 세종,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성적통지표와 성적증명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내일 통지합니다.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 국어, 수학,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능 만점자가 단 한 명만 나오는 등 이번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성적 발표 이후 대입 정시모집 지원자는 내년 1월 3일에서 6일 중 대학에서 정한 기간의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정시모집 전형 기간은 1월 9일에서 2월 1일까지로 각 대학은 2월 6일까지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.